손깍지 시윤인성 낭송 박영희 이제는 반백년 남은 세월로 무엇을 할까 생각에 심취해보니 사랑하는 내 여인 동반자와 못다한 여행을 하고 싶다. 얻고 가자면 업어주고 안아달라면 안고 가고 달을 따달라면 달 따주고 별을 따달라면 별 따주고 그동안 날 위해 희생한 게 얼마인데 그 정도쯤이야 얻지 못해주랴 반백년 남은 세월을 단둘이서 도란도란 행복하게 손깍지 끼며 걸으련다. 여행을 감사드립니다. 아멘